안녕하세요. 이대일 위원 전문가 정중택입니다. 오늘 환율이 127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50BP 올리는 빅스텝에서 75BP를 인상시키겠다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물가가 많이 높아진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인데 그 강도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게 시장에 계속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을 보시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1분기, 지금 어닝 시즌에 돌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하고 계신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는 전 분기 대비해서 어떻게 좀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실적에 좀 더 집중해야 될 시즌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 장세, 특히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의 주가가 흐름이 좋았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 결국 소확주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 기업들을 조금 더 같이 공부하고 아니면 저의 소확주 강의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샵 3772로 신대가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켜서 찍으시면 노란톡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신대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강의 진행은 2022년 1분기 어닝 시즌, 지난주에 좀 그동안 강의 드렸던 사례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의 실전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올 초부터 코스피나 코스닥, 우리나라 극내 중시들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때 바로 개파락을 하면서 쭉 밀리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이때 시즌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횡보를 했었고 이때 또 같이 있었던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다는 것 좀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 밑에 있는 검은색 수평선과 이 상단에 있는 수평선,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 들었지만 이거에 대한 진폭은 이 당시 최저점 대비해서 약 8% 정도 진폭이 움직였습니다. 코스피는. 좀 텍스트로 다시 한번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코스피 개파락 이후에 3월 24일까지 계속적으로 역배열 상태입니다. 역배열 상태라는 것은 코스피 단기 2평선이 장기 2평선보다는 밑에 있는 거죠. 결국에는 단기 2평선이 밑에 있고 장기 2평선 위에 있는 구조가 바로 역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차트 모양들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3월 24일에 이 단기 2평선인 10일 2평선이 20일 2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10일 정도 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10일 2평선이 20일 2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있었고요. 단기 2평선이 장기 2평선을 올해 계속적으로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다시 한번 일봉 지수 차트를 보게 된다면 단 한 분도 여기 보시는 120선 그리고 241 2평선을 이 단기 2평선이 세게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힘이 아직까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도 올해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은 8% 정도 내외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현재 박스권의 하단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또한 1월 14일 똑같이 코스피랑 같이 개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까지 역배월 상태였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골든크로스에 대한 2평선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많이 나왔는데 3월 4일 21 2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3월 28일에는 21 2평선이 그것보다 더 장기 2편인 21 2평보다 장기 2편인 21 2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는 21 2평선이 60일 2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이 코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진폭이 약 14% 정도까지 상승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4월 15일 11 2평선이 21 2평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다시 한 번 데드크로스를 만들었고 역배월 구간에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단기 2평선이 장기 2평선을 상향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코스닥 또한. 근데 진폭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좀 더 높았던 14% 정도 됐다라는 것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전 코스닥 1봉 차트를 다시 한 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폭의 사이즈의 상승률이 플러스 14%고요. 그리고 여기 121 그리고 241 2평선을 단기 2평선이 상향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11 2평선이 최근 들어서 21 2평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역배월 구간에 다시 좀 들어갔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의 변수들이 같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어느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수가 124로 하락한다고 하면 종목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나름 선방하는 주가 하락 수준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지수를 종목으로 옮기면서 매칭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얘기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인 실적에 집중해야 되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외 변수를 다시 한 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 안 오른 게 없습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자료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피부치로 느끼고 있는 어떤 유가 어떤 기름값들도 다 지금 인상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금리는 계속적으로 인하를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금리를 조금 어느 정도 올려놓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수십 년 동안 풀어놨던 이 화폐의 유동성을 잡기에는 이 소폭 올리는 금리 인상 수준으로는 절대 물가를 안정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이언 스텝, 빅 스텝, 이게 75BP고요. 그리고 이게 50BP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결국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고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또다시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강도와 시기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각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세입니다. 그래서 주요 대도시들이 봉쇄령 조치도 있었고요.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밸륜 체인과 여기에 서플라인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매출이 이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부각되었을 2020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환율은 거의 1,270원 정도까지 부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70원 돌파를 했고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환율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환율 주봉 차트고요. 이 당시가 바로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입니다. 2020년 3월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안정화가 되면서 다시 한 번 1,100원 이하로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환율은. 하지만 다시금 고개를 좀 들면서 지금 환율은 당시 코로나 당시만큼이나 지금 많이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환율도 좀 유심있게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좀 시장이 흘러가는지를 환율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결국 얘기 드리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시장 하락은 소확주에게는 곧 기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EPS와 주가 수익 비율인 PER를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PER 관련해서는 PER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주가를 EPS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면 이는 소확주라는 기업 과거에도 돈을 잘 벌고 잘 벌었고요. 미래에도 계속 돈을 잘 버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이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고 다른 말로는 바이더 딥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 PER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를 EPS로 나눈 겁니다. EPS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건데요. 결국에는 순이익이 높아진다는 거는 EPS가 높아진다는 거고 PER가 싸진다는 겁니다. 단순적으로 얘기 드려서 PER가 났다는 건 저평가 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거를 절대적인 수치로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참고 지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PER라는 지표를 통해서 이 회사에 지금 투자 가치가 있는지 현재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외적인 변수와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가 밀린다고 했을 때는 바로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가 밀리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싸진다는 건 이 분 자가 작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PER가 작아진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가 싸진다? 이거는 저평가가 되는 구간에 들어간다기 때문에 소확지를 투자할 기회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 놓고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상 컨센서스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시장 폭락이 왔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는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개별적인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시장 대비 주가가 견조했거나 상승세가 있었던 기업도 분명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시즌에 시장이 좀 밀리면서 죄 없이 밀리는 어떤 이런 주식들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봐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것 같고 제가 일전에 투자 원칙 얘기 드리면서 분산 투자나 분할 매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위치에서 주가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지수가 밀리면서 여기까지 주가가 밀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30%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25%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평단은 높아질 거고 실적 좋은 기업들은 하방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수익을 챙기는 것보단 여기서부터 여기에 수익을 챙기는 그 수익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하락장을 대비해서는 현금 비중을 꼭 보유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 2월 지수 변동성이 많이 크고 하락폭도 많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3,3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2,700선을 깨졌기 때문에 거의 20% 가까운 하락선을 보여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1월부터 4월까지 지수가 하락하는데 소확주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섹터에 있는 양극재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사실 성장산업군에 있다 보니까 멀티풀이 굉장히 퍼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올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80배 정도 되는 기업도 있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 드리는 수준은 멀티풀이 30배 이하가 되는 기업들이 좋다라는 절대적인 수치를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80배라는 거를 왜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자면 2022년 올해죠.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 계속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 있는 이 기업들 그 산업군에 있는 기업도 당연히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밸류 자체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미래의 성장성이 단연 돋보이고 확실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 고밸류가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얘기 드렸던 게 결국에는 저희가 비교할 거는 이 EPS의 성장률과 현재 이 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반드시 투자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6강의 사례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을 가져왔었고요. 그 당시 이제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가는 37만 4,400원이었습니다. 4월 20일 기준으로 47만 5,100원까지 올랐고 주가 상승률은 약 27% 가까이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1월 4월 이 구간 동안에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많이 크긴 했지만 결국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싸게 담은 기회가 됐다라는 반증이 되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가서 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얘기 드릴 부분이 결국에는 올해 분기 예상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178억 정도가 작년 분기 영업이익이었는데요. 올해는 415억 정도로 거의 두 배 넘는 성장을 전연동기 대비해서 보여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분기 영업이 또한 추정치기는 하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 545억이죠. 그리고 2분기보다는 3분기 635억까지 계속적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퍼가 아무리 높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그 퍼 대비해서 이 EPS의 성장률이 훨씬 더 뛰어난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하고요. 그래야만이 상대적으로 싸게 사야만이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비슷하게 얘기 드렸던 LNF라는 기업입니다. LNF 기업은 코프오르빔 같이 양극제 기업입니다. 양극제 기업이고 테슬라 향 매출이 꽤 높은 기업이고요. 똑같이 그날 다음 시초가 기준으로 이 당시가 2차전지 쪽 소재 쪽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9만 6천 원에서 4월 20일까지는 23만 1천 원까지 약 23% 정도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또한 결국에는 현재 퍼가 굉장히 높을 수는 있지만 미래의 이 회사가 보여줄 어떤 순이익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과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3억이었습니다. LNF는. 그런데 거의 흑자 전환을 하면서 플러스 381억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분기 영업이익은 이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을 낼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정치라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수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충분히 참고치로 이 회사가 미래에 보여줄 성장성을 판단하기에는 되게 중요한 컨센서스 자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CJ프레시웨이입니다. CJ프레시 같은 경우는 9방 때의 사례 종목이었고요. 그때 4월 8일 다음날 시초가로 계산을 좀 해봤을 때는 3만 6,500원에서 4월 20일 기준으로는 4만 2,650원까지 17%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간을 좀 비교하다 보니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덜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앞쪽의 주가 흐름들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는 이 회사의 주가 퍼포먼스와 상승률은 훨씬 더 굉장히 좋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좀 확인했을 때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정고점 테스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있었지만 2021년부터 완전하게 흑자 터너라운드를 했고 매출액은 적어졌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이다. 그러면서 외식 산업, 리오프닝 쪽으로 외식이 좀 엮이다고 보면 당연히 CFRC에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은 31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수치는 95억 정도로 3배가 좀 안 되는 영업이익 성장률을 좀 보여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2분기 때는 191억 원 그리고 2분기 때는 254억 원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YOY로도 크게 성장은 했지만 QOQ로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거의 250% 가까운 QOQ,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고요. 이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가지고 3분기도 이어질 거라는 게 주요 예상 컨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때의 실적, 영업이익이 좀 좋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해제가 됐고요. 어떤 상가에서 가게에서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것도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에 이렇게 1분기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아닐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소확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대회의 변수보다는 항상 실적에 집중하는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1분기의 어닝 시즌이라는 걸 보니까 분기 실적 반드시 수시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분기뿐만 아니라 반기 그리고 사업 보고서 계속적으로 기업을 트래킹해야만이 이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단기적인 시작보다는 중단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홀딩하는 전략들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원칙을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목은 타인에 흔들리다고 하면 절대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원칙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 분산 투자, 최소 15종목은 투자를 나눠서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종목을 분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집중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건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종이 달라야지 상강하게 놔둘수록 좋은 분산 투자라는 걸 대는데 똑같은 업종, 동일한 업종은 비슷한 주가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업종도 다르고 2종 산업에 있는 어떤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과 또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돈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사자. 이거는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저는 투자 지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갑자기 흑자 전환을 한 이유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찾으시고 그 내용을 아셔야만이 반드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그때 얘기 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분할 매수라는 겁니다. 분할 매수라는 거는 아무리 내가 좋은 기업을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꼭 챙기면서 푸명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죄 없이 좀 많이 밀렸다. 그런 기업들을 평단을 좀 비중 확대를 하면서 평단 관리를 낮춰야 많이 그 회사가 주가가 돌아설 때 어떤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사례들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분기 SJ그룹을 제가 지난번에 실적 대비 콘센트가 하회됐다고 해서 사례로 가져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다시 얘기 드렸던 거는 1분기 신학기 시즌이었고 그리고 그걸로 맞물려서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97. 거의 98억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이거는 증권사에서 추정치인 81억보다도 무려 17억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년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수치고요. 좀 약간 고무적인 수치를 좀 찾아보자면 영업이익률이 최근 들어서 20%로 다시 올라섰다라는 거 나름 유의미한 수치력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은 16% 정도 상해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 정도 상해를 했습니다. 전년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매출액은 40%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5% 성장을 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매출액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진 영업이익이 39% 정도 성장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마 주가가 꽤 좋은 흐름이 나왔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지만 결국 항상 얘기드리는 실적을 따라서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도 실적을 반드시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 좀 연간 실적입니다. 2016년과 2020년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은 5년 전 비교했을 때 173%, 영업이익은 300%, 순이익은 373%나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11%에서 17%까지 성장했다라는 거 무려 6% 가까이 성장했다는 건 영업이익률이 50%나 성장했다는 굉장한 수치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6%밖에 되지 않지만 성장률로도 꼽았을 때는 굉장히 수치라는 거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성장률을 좀 비교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연평균 성장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 30% 넘는 수준이었고요. 매출액은 그래도 22% 넘는 굉장히 견조한 어떤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2021년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요. 2020년 전연동기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특히나 독보적이었습니다. 전연동기 대비 62%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순이익 또한 거의 40%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는 거. 충분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22년, 23년 실적 또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291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357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415억 원 결국 항상 지난주에도 강의 때도 얘기 되었지만 과거에도 돈을 잘 벌고 성장해 온 기업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돈을 잘 벌고 성장할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회사는 해외 어떤 브랜드들의 라이센서를 가져와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다양한 전략들이 유효하게 시장에 좀 구사해 나가면서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든 유통 채널들이 많이 높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20년과 21년만 비교하더라도 백화점 유통 채널이 450개에서 640개까지 올라섰고요. 그리고 복합 쇼핑몰 또한 166개에서 295개까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쪽 또한 373개에서 489개까지 전반적으로 이 3개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온라인까지 이 3개의 채널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그때 좀 얘기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재고 자산 회전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들어오는 즉시 바로 판매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비용 부담도 좀 덜할 거고요. 그 가운데서 다른 여타 어떤 의류 패션 회사들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이런 어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들을 잘 찾는 거. 첫 번째로는 실적이 과거에도 좋아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래에도 좋아질 기업. 플러스 알파로 그 회사가 그럴 만한 요인과 포인트를 잘 찾아낸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투자,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도 기업의 실적을 믿고 투자했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J그룹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소학주 방송일자로 이때 한번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고요. 시장이 4월 25일 날 최근 좀 흐름을 좀 얘기 드려보자면 개파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4월 25일 날 시장이 좀 급락하던 날이었고요. 같이 덩달아 회사의 실적도 양호하게 나올 예정이었지만 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4월 26일 날 1분기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바로 갭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았지만 그 다음 날까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적인 분석 또한 분명 중요한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펀드멘탈을 분석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파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까 얘기 드렸던 저가 매수의 기회, 바이더 딥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모아가는 전략들을 하셨다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생기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좀 소개해 드릴 기업은 사람인 HR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고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 회사 영업이익은 9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전년동기 비교할 수 있는 21년 1분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5억 원이었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번에 122억 원이라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4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줄었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이건 굉장히 주요한 투자 참고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국의 순이익도 비교해 보시면 작년 4분기에 77억 그리고 전년동기 비교할 수 있는 21년 1분기는 6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실적은 93억이 나왔고요.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기업이 됐습니다. 이번 1분기 때는 물론 영업이익률이 46%나 됐고요. 4분기 때는 아무래도 회사가 성과급이라든가 일회선 비용들이 지출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안 좋았지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영업이익률 32% 정도나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분기 때도 42% 정도 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전년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50%나 이번 1분기 때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64% 성장을 했습니다.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매출액은 사실 역성장을 했습니다. 역성장을 했지만 수익성이 더 좋아졌다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무게중심을 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6%나 성장을 했습니다. 순이익을 좀 놓고 본다면 전년동기 대비해서도 47%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21% 성장을 했다는 것. 그래서 전년동기 대비해와 전분기 대비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 매출액과 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까지도 대부분 다 성장을 했다는 포인트는 굉장히 고무적일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물함인 연간 실적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이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2016년부터 12%씩 성장을 해왔다는 뜻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24%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줬고 이 구간이 계속적으로 평균적으로 24%씩 성장했다는 것. 순이익 또한 25%씩 성장했다는 것.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보시게 되면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8%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무려 30% 가까이 좀 높아졌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실적을 2016년과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은 75%,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92%,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0%나 성장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보시면 거의 2배는 좀 안 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 성장률을 보여줬다. 왜냐하면 2016년 영업이익률은 18%였지만 이 회사는 30%로 상승을 했고요. 이 뜻은 똑같은 매출액을 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실적을 보실 때 데이터라는 것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예상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전년동기에서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의 실적이 역성장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조효과를 누리는 한 해가 됐던 게 바로 2021년이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62%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47%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성과 분위기는 22년, 그리고 23년, 24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전년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5%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요. 23년 같은 경우는 22년과 비교해 봤을 때 23% 꾸준히 20% 넘는 성장을 한다는 건 이 회사가 굉장히 핵심적인 경쟁력과 캐시카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자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순이익 또한도 계속적으로 20%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치지만 지금 산업 자체의 어떤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공채라고 하는 공개채용 중심에서 수지채용으로 비중을 바뀌다 보니까 이 회사의 공고하는 수량, 물량 자체가 더 많아졌고 회사는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들을 경신해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0%가 넘는 고속성장을 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 또한 수익성만큼은 아니더라도 13%. 제가 보는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15% 정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업이익과 순이익 성장률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저는 연평균 성장률은 10%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5% 얘기를 드리는데 이미 이 회사의 미래 컨센서스는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2배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R 산업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채용 사이트에 어떤 채용 공고를 올리는 방식이 바로 이 채용 포털 방식입니다. 사람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가온 기간 동안 결제는 선불로 하고 주당 23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규모 공채를 하게 된다면 건당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회사로서는 유리하긴 하지만 이 돈을 버는 HR 회사로서 입장으로 놓고 보자면 당연히 채용 건수가 적기 때문에 수치성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따 좀 얘기 드리겠지만 이 수치 채용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채용 방식을 좀 비교해 보자면 첫 번째로 채용 포털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헤드헌터라는 컨설턴트를 통해서 헤드헌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플랫폼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구직자 이력서를 보고 이 헤드헌터라는 사람을 컨택을 해서 거기 기업이 기업에게 뽑는 부합되는 인재상 사람을 컨택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이 헤드헌터 회사는 합격자 연봉의 15%에서 25% 정도의 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6개월 정도 고용 기간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전체적으로 모든 비용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다른 여타 채용 방식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비싼 편이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바로 AI 매칭 서비스인 바로 이 매칭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식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긴 하지만 합격자 연봉의 7% 정도라는 걸 봤을 때는 이 헤드헌팅 회사의 최고치보다는 3, 4배 정도 싼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 수수료와 비교해 들어도 거의 절반 가까이 싸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채용 프로세서를 기업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효율이 낮은 이런 채용 포털보다는 헤드헌팅을 선호하겠지만 비용적인 부분에 놓고 봤을 때는 비싸기 때문에 지금 궁극적인 방향성이 매칭, AI 매칭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관련 기업으로는 원티드 랩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수시채용에 대한 비중 확대를 좀 얘기 드려봤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2019년 하반기를 놓고 보자면 공개채용의 비중은 약 50% 가까이 됐습니다. 수시채용 비용은 약 31%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게 불과 한계 반기가 지나고 나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시채용으로 인해서 2021년 상반기 때는 수시채용의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상상을 했고요. 이 요인을 좀 찾아보자면 대규모 공채를 하게 되면 그날 몰아서 면접자들 불러서 면접을 오게 될 텐데 코로나 시국에서 대규모 집합 모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채용에 대한 트렌드가 전환이 될 수밖에 없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빠르게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채보다는 수시채용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퇴사자가 곧 발생하게 된다면 빠르게 바로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할 텐데 그런 경력 채용에 있어서 만큼은 훨씬 더 수시채용에 대한 비중과 선호가 높아지게 아닌가라고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선호하는 채용 방식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헤드헌팅은 좀 가격적인 부분이 비싸기 때문에 제일 낮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격적인 경쟁력은 있지만 효율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다를 수 있어서 채용 공고가 두 번째로 선호하는 유형이고요. 최고로 선호하는 유형은 결국 매칭 서비스입니다. 이 매칭이라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 구직자의 데이터와 그리고 구직 회사, 사람을 뽑는 회사의 데이터를 중간에서 매칭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매칭해 주는 부분이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거는 사람의 어떤 리소스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율적인 AI 매칭 서비스를 고객사한테 제공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그렇게 이제 좀 데이터를 봤을 때 AI 매칭을 뽑았을 때 이제 사람의 신입사는 뽑고 나서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는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탈율도 좀 이직률과 이탈율을 덜 적었던 게 바로 이 AI 매칭 방식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채용 방식이 바로 이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인 HRD라는 회사가 2021년에 사상 최대 실적도 냈고 1분기에 좋은 실적도 냈지만 결국 그 이면에 내용들을 찾아보자면 바로 수시 채용의 확대 그리고 AI 매칭 서비스의 보급화 이런 두 개의 포인트로 보자면 당연히 기업들은 구직자를 원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채용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부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회사들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기업 모두 사람인 HR, 원티드랩 모두 실적이 장면에 모두 좋았고 원티드랩도 1분기 호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2월 14일 이 저점 이후로 조정도 있었고 했지만 저점을 좀 높이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서 바로 이때 4월 26일에 11%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때가 아마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기 전날이었는데 주가는 미리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날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 정고점을 다 뚫고 고가를 단기적인 고가를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한다기보다는 조금씩 조금 조정 올 때마다 모아가는 기업들 그러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 때 실적들을 계속 트래킹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분명 좋은 기업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드렸던 해성 디웨스입니다. 워낙 성장률이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이 회사 데이처가 좀 잘못 들어갔는데 여기 밑에 성장률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74%, 무려 3.7배나 성장을 했고요. 순위 같은 경우도 무려 3배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도 60% 넘는 성장을 했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어떤 수많은 현업에 계신 애널리스트를 선정한 그 영업이익과 순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도 무려 영업이익은 72% 그리고 순위익은 98%나 상위하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주가 조정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 핵심은 이 회사가 그렇게 주가가 높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1분기에 호실적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 차량 생산이 안 됐던 문제도 해소가 된다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한 매출 축인 리드프레임도 매출 실적이 좋아지고 PCB 기판 쪽의 단가가 높아지면서 이게 쌍두마차가 돼서 회사 실적이 고속 실장, 고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해성DS도 사례 기업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분기 실적을 보면 명확해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100억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잠령 실적이 483억이고요. 무려 4.8배 되는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보더라도 1375억 원에서 거의 2천억 가까이 올라갔는데 매출액 성장률은 고작 해야 한 50%나 40%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은 무려 480%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이익 또한 거의 400%가 넘는 성장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분위기는 올해 2분기 418억 영업이익이요. 그리고 3분기 457억으로 400억 대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됐다는 거. 작년만 하더라도 3, 4분기, 4, 4분기 이걸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올해 1분기에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평균적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400억 대를 돌파하는 기업이 되어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좋은 흐름이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3강 때 사례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이었고 그날 3월 4일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주가는 3월 4일이 초과 기준으로 5만 2천 2백 원이었습니다. 4월 27일 기준으로 7만 4천 7백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주가 상승률은 약 43%나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가라는 게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도 받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받쳐준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떠한 재료와 테마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히 어떤 사고파는 매수매도에 대한 어떤 능력들이 분명 필요해 보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송DS 좀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데이터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농스 첨단 소재 데이터고요. 1분기 매출액이 1,310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분기 대비해서 QOQ로는 역성장을 했고요. 하지만 비슷한 영업이익 수준을 냈다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걸 보여주고 있고 전년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128% 성장을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134%나 성장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 성장했지만 순이익은 7% 정도 성장했다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5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실적 컨센서스를 뛰어넘으면서 300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었고요. 주가는 오늘 좀 조정이 있었지만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상승사를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회사 자체도 보면 3,4분기와 4,4분기 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 드렸겠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쪽 부분들 중소형 OLED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 호실적을 나왔던 현상을 뛰어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이쪽에 대한 부분에 익스포저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 컨센서보다는 더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은 2분기에도 250억 대가 넘는 영업이익이 좀 났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만 하더라도 344억 원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내더라도 충분히 고무적으로 자라는 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 2분기 때가 200억이 안 되는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올해 1, 2분기가 이거를 상회하는 이미 1분기는 이미 훨씬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분기에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는 증거사 리포트를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분위기는 이어질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해치에 대한 연관 실적 또한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강 사례 종목으로 좀 가져왔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2월 25일 초과 기준으로 이 회사는 약 4만 1,300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한 번 상승을 부르고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 번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4월 25일 고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 퍼포먼스는 약 38% 정도까지 됐었다. 결국에는 사상 최대 실적과 1, 2분기에 이어질 호실적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회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이끌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얘기 드렸던 투자 원칙에 대해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실적에만 집중하자는 얘기는 지금이 또 어닝 시즌이기도 하고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연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증권사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크게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문화에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꼭 챙기셔야 되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원칙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남들이 좋다. 그런 카더라 통신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코 좋은 사례를 제가 접해본 적이 없고 그런 것들이 결코 계좌에 자산 증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회사이며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으며 과거의 실적은 어땠고 미래의 실적은 어떨 것 같으며 그리고 부채 비율과 현재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나만의 체크리스크를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해당 회사를 투자할지 안 투자할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될 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한 번에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없고 완벽한 것이란 건 없습니다. 항상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변동성과 위기와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을 예로 드려보자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드디어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시초가 때 좀 주가가 상승했다가 아마 마이너스 9% 정도의 사랑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가 어떤 시장, 우리나라 국내 증시 시장 변동률을 좀 반영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조심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이 올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났고 그 가운데서 자사주를 약 300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기업들이 내부 감사나 어떤 인력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 리스크들을 과연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이 체크하기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혹여나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을 면의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산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분산 투자라는 거는 똑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을 똑같이 여러 기업을 사자라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기업도 사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업도 사고 2차전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도 사고 여행, 엔터,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해야만이 전반적으로 지금 수납매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돈고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주가들이 안 가고 하락폭이 조금 낮더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섹터의 주가들이 좋다고 한다면 상승폭이 큰다고 하며 결국 계좌는 우상향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좋은 기업을 빨리 파는 우를 범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 때마다 소확주 강의 때마다 얘기 드리는 게 효구 돈 잘 버는 기업을 잘 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방의 경지성이 워낙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밀리는 경우보다는 그 어느 정도 하방의 지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 가운데서 좀 바닥 구간을 만들고 상승 텅화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확인을 하시면서 과연 제가 사례를 드렸던 기업들을 한번 모니터링 하시고 트래킹 해보시는 것도 분명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닝 시즌인 것만큼 실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좀 추가되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할 매수 꼭 하셔야 된다. 5%짜리 수익률보다는 당연히 10% 수익률을 추구하신다면 현금 비중을 가지면서 실적 훼손이 없는데 주가가 밀리는 기업을 투자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하시고 있는 관념과 원칙과 부합하는 피터 린치의 투자 명인의 병원을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몇 년 동안 수익성이 있었고 단순히 성장하고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작은 성장 기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또 투자하고 받는 방식인 소확주 또한 그런 방식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확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샵 3772로 신대가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래 QR코드 보이실 텐데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QR코드 찍으시면 노란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11강, 12강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